어제 첫 방송한 미국 드라마 뿌리가 시청률에서도 높은 수치를 기록해 눈길을 모았습니다. 뿌리는 어제 수도권 분당 최고 시청률이 1.586%까지 치솟으며 시청자의 관심을 끌었는데요. 시청률 조사 전문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뿌리 일부의 전국 시청률은 0.599%를 수도권 시청률은 전국 시청률보다 0.34%포인트 높은 0.939%를 기록했습니다. 또한 전국 50대 이상 남성 시청률은 0.519%를 기록하며 안방극장으로 남성 시청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. 한편 뿌리는 오는 3일까지 드라맥스에서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합니다.